한글자막 by 김태현 핵컴가봐요 DOS 팬클럽 이름이 핵커 아닌가? 핵커에요? 아 나는 팬클럽은 아니고 여기 멤버 중에 준이라고 내가 재작년에 치료해줬는데 구라치지 마요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? 진짜예요 저기요 아줌마 DOS랑 친하다고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요? 아 진짜예요 무슨 내가 그런 거짓말을 쳐 유치하게 증거 있어요? 증거 증거? 당황하는 거 보소 아 구라라니까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사람들은 꼭 자기가 불리하면 기억 안 난다 하더라 코치 오빠 나 진짜 미쳤는데 뭐야